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단기윤리 강상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올해 1년을 공부하면서 이 자세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살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신상의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탈모라는 질병이 생겼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제가 느낀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과 여러분이 겪게 될 경험, 제 심리상태와 여러분의 심리상태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1년 입시공부를 하고 입시공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캐스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찰자적 시점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거나 최근에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란 겁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사자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배수관이 막혔나? 이랬더니 하루아침에 머리가 한 줌씩 빠져가지고 배수구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거울을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데서 빵꾸가 났어요. 원형탈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한테 여기 좀 봐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오 원형탈모가 심각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멘붕에 빠졌어요.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토요일날 알게 됐는데 병원은 월요일날 가야 되잖아요. 이틀 동안은 멘붕에 빠져 있었어요. 강의는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면 일단 원형탈모가 생겨서 흉간 부분을 가리는 것.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가서 모자를 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다 빠지면 어떡하지?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매우 절박한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뭘 하면 낫습니다. 본인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본인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국어가 공부가 안 돼. 지문이 잘 안 읽혀. 야 그거 여러 번 읽으면 돼. 아 나 수학 이 문제가 안 풀려. 야 그거 누구 강의 들으면 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방향을 알려주지만 여러분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절박할 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유혹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무엇인가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유혹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원형탈모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매우 절박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봤겠죠. 안 해봤겠어요? 원형탈모라는 걸 검색해봤어요. 원형탈모의 원인 원형탈모의 치료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다 원형탈모와 관련된 병원들 한의원들의 광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절박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사자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어요. 이 절박한 걸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저도 병원 여러 개를 다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후기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형탈모에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 어떻게 볼까? 나의 외모가 흉측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타인의 시선이 어떻든 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적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대학을 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공부한 걸 인증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타인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를 쓰고 딱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강상식은 왜 모자를 썼나? 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원형탈모인데 당분간은 모자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원형탈모가 왔으니까 타인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모자는 다 써보겠다. 오히려 이 원형탈모라는 어려움을 또 다른 변신의 계기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럼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요. 그 성적을 계기로 나의 지금까지 생활습관이나 공부습관을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해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변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시험을 좀 못 봤다? 공부가 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해볼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박하고요.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겠지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 해결책을 선택하는 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광고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병원들과 상담을 했어요. 그중에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을 아 학원이 아니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는 진짜 절박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원형 탈모 걸려서 탈모병원 갔는데 전 머리가 너무 이제 신경 쓰이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막 모자도 쓰고 잔뜩 움츠린 채로 갔는데 병원에 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한 군데씩 구멍이 난 사람들 서로서로 이제 보면서 아 이렇게 원형 탈모에 걸린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는요 매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치료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매우 절박했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고요. 그 병원들 중에서 몇 군데를 상담해보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진료도 뭐 저는 하루 종일 상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료 딱 3분 주사 맞고요. 그 다음에 처방전 받고 약탄소 먹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끙끙 앓거나 아니면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쪽 길로 가라거나 이런 선택을 하라거나 이런 공부를 하라고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죠. 결국은 누가 선택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요. 어떤 교재나 어떤 강사나 어떤 외부적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삶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해서 성장해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3자적 관점을 많이 가졌어요. 내 인생을 마치 3자가 보듯이 이러다 내 인생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잘 되겠지 이런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자신을 평가했다면 이제 그러지 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여러분이 제3자나 전지적 작가나 관찰자가 아닌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는 소설의 주인공 1인칭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서로 서로의 성과들 서로의 노력에 의한 성과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살아가자는 저의 당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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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